서울에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힘들지 않아요. 공항에 도착한 후에 바로 여기로 왔으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요즘 어떤 노래가 좋아요? 이 곡 어때요? 아주 듣기 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 노래죠?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건 80년대에 유행한 노래인데 젊은 가수가 다시 리메이크했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70, 80세대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정말 좋은 곡이네요. 이 노래 자꾸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우선 이 시디만 산 후에 맛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내일 다시 와서 천천히 좋은 걸 고르기로 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가요.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들어봅시다. 서울에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힘들지 않아요. 공항에 도착한 후에 바로 여기로 왔으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요즘 어떤 노래가 좋아요? 이 곡 어때요? 아주 듣기 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 노래죠?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80년대에 유행한 노래인데 젊은 가수가 다시 리메이크했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70, 80세대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정말 좋은 곡이네요. 이 노래 자꾸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우선 이 시디만 산 후에 맛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내일 다시 와서 천천히 좋은 걸 고르기로 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가요.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따라해봅시다. 서울에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힘들지 않아요. 공항에 도착한 후에 바로 여기로 왔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한 후에 바로 여기로 왔으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요즘 어떤 노래가 좋아요? 요즘 어떤 노래가 좋아요? 이 곡 어때요? 아주 듣기 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 노래죠?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건 80년대에 유행한 노래인데 젊은 가수가 다시 리메이크했어요. 나, 이건 80년대에 유행한 노래인데 젊은 가수가 다시 리메이크했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잊을 뿐만 아니라 7080세대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정말 좋은 곡이네요. 정말 좋은 곡이네요. 이 노래 자꾸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이 노래 자꾸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우선 이 시디만 산 후에 맛집에 맛있는 것 먹으러 봬요. 오늘은 우선 이 시디만 산 후에 맛집에 맛있는 것 먹으러 봬요. 내일 다시 와서 천천히 좋은 걸 고르기로 해요. 내일 다시 와서 천천히 좋은 걸 고르기로 해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가요. 그럼 가요.